코로나 확진자를 내는 건 마음 안에서 볼 때는 마음으로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근데 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의식은 치유력이거든. 여러분 의식은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를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를 빠르게 내고 있죠. 그렇죠? 기술력도 좋고 검사 속도도 빠르고 막 내고 있어요.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 나라라서 그런데 이걸 마음 안에서 왜 확진자를 내야 되는지. 어떤 나라는 왜 굳이 확진자 내느냐. 낼 필요 뭐 있느냐. 그냥 걸려서 자기 면역력 올라가서 치유되면 되고. 어차피 확진자 내도 그 중에서 나이 들고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 죽는데. 하고 오히려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으니까 확진자 안 낸다. 이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 안에서 확진자 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집단 무의식 속에서 확진자가 냈다는 건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병명을 받는 거거든. 병명을. 병명을 받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를 안 가. 암인지 몰라. 그럼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는 아픈 거 인정하려면 병원에 가서 아픈 진단을 병명을 받으면 아 내가 아프구나. 마음 안에서 그거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를 내는 건 마음 안에서 볼 때는 마음으로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의식은 치유력이거든요. 여러분 의식은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건 병뿐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나 가난해. 그런데 이게 문제야. 그럴 때 돈을 버는 거지. 나 가난해. 거지야. 이렇게 살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9살에 가장돼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는데 9살에 밥을 먹으려고 생일날 그런데 할아버지의 엄마죠. 할아버지의 엄마가 밥상을 차렸는데 꽁보리밥 반 그릇을 저희 할아버지로 주고 남은 식구들 밥이 없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나만 밥을 주냐고 하니까 오늘 네 생일이니까 너만 먹어라. 우리는 밥이 없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펑펑 울면서 숟가락을 딱 놓고 그랬대요. 내가 죽어도 돈을 많이 벌어서 다 쌀밥 먹게 할 거라고. 그 조그만 게 뛰어나갔대요. 그 다음부터 돈을 버기 시작한 거야. 내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 거야. 밥도 못 먹고 생일날 꽁보리밥 먹어야 돼. 그 딴 식구는 굶고. 문제를 딱 인식하니까 의식이 어디로 모여요. 딱 고치려고 돈 버는 쪽으로 가잖아. 모든 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발명도 그렇게 나왔어요. 어둡네 밤에. 전구가 있었으면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야. 이렇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의식이 거기로 딱 모여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라고 인식 안 하는 건 결코 의식이 작동 안 해. 치유 안 한다고요. 코로나 환자를 의사 선생님도 고치지만 의사 선생님은 우리의 몸에 있는 잠재의식의 자동 방어 시스템. 면역력으로 스스로 치유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사실은 자기가 치유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도 죽는 사람이 있고 의사 선생님도 걸리면 죽잖아요. 몸이 안 좋은 분은 죽는 수가 있잖아. 그렇지? 병의 마지막 치유자는 우리 잠재의식인 거예요. 그 면역 시스템. 의식이지 의식 말하자면 모든 게 의식으로 하죠. 여러분 임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태아가 생길 때 이 몸뚱아리가 몸이 어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잠재의식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엄마가 나를 쳐다보면서 야 눈이 생겨라 코가 생겨라 하지 않거든.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임신하면 저절로 아기가 생기잖아요. 눈코입 만들어지고. 그게 잠재의식이지. 우리를 만든 잠재의식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치유하려면 인정해야 돼. 나 여기가 아파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참고 누르고 인정 안 하려고 할 때 치유가 안 일어나고 그건 집단 무의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진자를 많이 낸다는 건 아픈 사람들을 내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야겠다는 의지고 아프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회의 집단 무의식이 벌써 그걸 치유하려고 의식이 딱 총동원돼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우리 아파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막 다가갔잖아요.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의료진도 의식이지. 이 세상에 의식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 달려갔죠? 그거랑 똑같아요. 아파요. 이게 곧. 치유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식은 문제와 그걸 해결하는 정답이 하나예요. 병과 치유가 하나예요. 문제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러 오는 많은 분들 중에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은 사실 제일 고치기 힘든 분이에요. 예를 들어 부인을 막 때려놓고 나서 부인이 문제가 있어서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이게. 이런 못 고쳐요. 폭력 남편. 자기 열등감으로 남을 막 무시하면서 저 사람이 바보 같으니까 내가 무시했는데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 이 무시하는 마음. 이런 못 고쳐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의부증, 의처증이 그렇게 고치기 힘들대잖아요. 병원에 가서 우리 부인 의처증인데 좀 고쳐주세요. 저 이혼하기 싫어요.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대요. 그냥 이혼하세요. 이런대요. 얼마나 고치기 힘들며. 왜냐하면 의부증, 의처증이 망상증이 심해서요. 절대로 자기가 망상 떤 거를 인정을 안 하거든요. 진짜라고 하거든. 진짜라고. 남편 바람 피웠다고. 진짜라고. 저 여자가 이렇게 했다고. 진짜라고 믿거든. 그 의심의 애고가 너무 세서.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망상 떠는 애고가. 그럴 경우에는 그게 진짜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안 할 때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 병의 원리도. 그래서 자기 병을 진단해서 병명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절망하지 않고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본래가 내 의식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편안하고 두렵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아프면 아픈 걸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그걸 잘 따르고 있는 거죠. 확진자 내에서 아픈 거를 잘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마스크도 끼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동선도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면서 다 지키고 있어요. 조심한다는 거지. 인정한다는 거야. 병을. 여러분 병 앞에 오만하면 죽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당신이 두려워요. 해야지. 병도 쉽게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고 얘 니까짓게 뭐 바리러스 니까짓게 날 죽일 수 있겠어? 이럴 때 오만할 때 그 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두렵습니다 하고 마음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 우리 의식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 내는 게 중요하죠. 그걸 확진자를 안 내는 건 외면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그 병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아픈 날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픈 거를. 사회가 아픈 거를 덮고 인정 안 하려고 해. 이때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치유도 안 일어나요. 무의식에서 치유도 안 일어나죠.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또한 겁에 질려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이거 해결 못 할 거야. 그 병이 주는 그 두려움에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어떤 병도 극복하지 못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 안에서 답이 없는 건 없으니까요. 병이 있다면 반드시 치유가 있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그걸 믿고 내가 문제를 인식하면 동시에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우리 본래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구원자죠. 우리 본래가. 그래서 겸손하게. 그런데 병과 문제를 인정한다는 건 겸손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왜? 병과 문제를 인정할 때 여러분 뭐가 올라옵니까? 수치가 올라와요. 창피해. 일본이 왜 저렇게 감춥니까? 창피하니까. 확진자 많이 내는 건 창피하고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는데 많은 나라에서 확진자 잘 안 내고 하는 이유 수치스러워요.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할 때 내가 의처증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요. 무언가 나의 약점 열등감을 인정할 때 수치가 올라오죠. 그래서 문제점이나 병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문제점이나 병은 열등한 나니까. 그 열등한 나를 기꺼이 인정해야 겸손해지고 겸손하게 겸손해야 인정할 수 있어요. 수치를 느껴야 겸손한 거니까. 그때서야 치유와 구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민족 잘하고 있습니다. 단 더 인내를 갖고 희망을 잃지 말고 또 하나 요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네티즌 분들이 도와주지 마라. 아 저 나라 우리한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일일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종식이 안 되면 우리도 위험한 거지.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다 도와줘야 돼요. 우리 한민족의 진짜 본성인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한 도와주면서 전 세계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희망을 절대 잃지 않는 세계의 희망이 돼서 의식을 치유에 집중하고 우리 모두 합심할 때 미워하고 싸우고 네 탓이라고 하지 않을 때 빨리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마스크 끼어서 답답해도 답답한 마스크 낀 채로 저를 따라해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자 모든 인류 화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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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